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상월곡 한국과학기술연구원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상월곡 KISSED. Thank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역은 화랑대, 서울여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도와주민의 순위입니다. 전세계가 넓으니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7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태릉입구, 태릉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는 태릉입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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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석계. 석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석계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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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돌고지, 돌고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석계역입니다. 돌고지역입니다. 석계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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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계역.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상월곡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상월곡, Kist.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left.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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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